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에 보이는 차의 상당수가 외제차이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절반은 애플사의 아이폰이죠.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폰을 쓰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를 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이제 하나라고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세계화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된 유럽을 지향하던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왔고 최근 미국은 해외에 나가있던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이제는 세계 각국이 오히려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왜 이렇게 세계화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계화는 이미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쓰고 먹고 타는 모든 것에서 해외로부터 온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요즘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우리 집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보는 것까지 세계화가 된 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계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컨테이너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영상의 모습처럼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딱히 뭔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컨테이너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계화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살짝 과거로 가봐야 합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컨테이너선이 없다 보니 보통 기차에 물건을 잔뜩 실어서 운반하거나 작은 베이에 적은 수량의 물건만 실어서 운송을 했죠. 설령 선박을 이용한 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화물을 운송할 때 딱히 화물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화물의 모양과 크기가 너무나도 제각각이다 보니 어떤 화물은 트럭에 실리지 않을 정도로 크기도 하고 베이에 적지할 때에도 서로 부딪히거나 눌려서 파손되고 부식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나 20세기 중반 미국의 말콤 맥린이라는 한 사업가가 컨테이너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당시 운송사업을 하던 말콤은 트럭으로 운송하던 물건을 그대로 배에 실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지금의 컨테이너였어요. 그렇게 1956년 컨테이너 선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세계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 이유가 컨테이너는 그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죠. 이렇게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트럭, 기차와 같은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쉽게 적재 및 이동이 가능해요. 컨테이너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화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컨테이너는 강력한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물을 보호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이 배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게 되면서 두 번에 보낼 화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무역업자들의 운송비용을 아껴주게 되었죠. 이러한 컨테이너 혁명은 국제무역에 박차를 가하게 해주었고 전 세계가 서로의 물건들을 쉽게 운송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더불어 세계화를 극도로 촉진시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성화인데요. 기존에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고용해서 자체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완성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부품과 관련된 설비를 지어야 했고 자연스럽게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선진국들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한 계속 상승해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컨테이너 혁명을 통해 한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이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젠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을 꼭 임금이 비싼 그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중국과 같이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세우거나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의 공장과 제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품 일부에서부터 생산 전체에 이르기까지 저렴한 해외 공장에 위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아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낀 비용을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광고와 같은 마케팅에 더 투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인데요. 스마트폰을 설계만 하고 안테나, GPS, 케이스를 생산하는 곳은 전부 다른 곳이에요. 2009년에 500달러에 판매된 아이폰 3G의 예를 보면 당시 제조 비용은 대당 179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품 가격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죠. 워낙에 저렴한 해외 노동력을 쓰다 보니 애플은 공장 하나 짓지 않고도 무려 60%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은 그렇게 번 돈을 마케팅에 투입함으로써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죠. 정말 세계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극강의 성장과 이윤을 얻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 성장만 할 것 같던 세계 경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세계 금융위기 때문인데요.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당시 미국은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차상위 계층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어요. 그때는 집값도 계속 상승하는 시기였고 금리가 저렴해서 그럭저럭 이자 내면서 버틸만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끌어올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담보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벅차던 이자 납부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어요. 결국 대출들이 전부 부실화되면서 대출을 해준 은행들과 이 대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 이 사건에는 CDO, CDS, 채권평가사 등등 자세히 설명할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으며 상황이 어려워지자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전세계 무역량이 무려 17%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러한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으로 연결되었던 전세계가 함께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화는 이제 기피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화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신발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한국에서 잘 판매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화를 거치며 미국의 나이키가 국내에 상륙한 거예요. 심지어 더 싸고 예쁘고 품질도 좋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소비자들은 국내산 신발보다는 나이키를 더 많이 찾고 소비하게 되겠죠. 국내 신발 업체들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진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점들로 인해 사람들은 세계화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각국에서는 세계화를 벗어나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지켜내자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영국인들이 세계화는 더 큰 불평등의 원인이고 낮은 임금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러한 여론에 점점 힘이 실리면서 통제권을 되찾자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영국은 결국 하나된 유럽을 지향하던 EU를 탈퇴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점점 해외 무역보단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해외 사업을 폐지하고 국내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017년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구성되어 고용과 임금 상승을 촉진할 제조업이다 라고 강조하며 해외에 있던 미국 제조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해올 것을 지시했을 정도죠. 이렇듯 세계화를 벗어나 점점 자국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화는 결국 끝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다만 그 세계화의 주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아이디어로 바뀐 것이죠. 대표적인 게 컨텐츠와 엔지니어링의 세계화에요. 즉 지금까지의 세계화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수출하는 유형 제품의 세계화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와 같은 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계화가 이루어진 셈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인 GE의 경우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시 코딩의 전 과정을 인도에 아웃소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코딩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2017년까지 인도 기술 아웃소싱 산업의 매출은 연간 약 1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할 정도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마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만든 컨텐츠들을 한국의 안방 침대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 카지노와 같은 작품도 지구 반대편 방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세계화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탈세계화 그리고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세계화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세계화는 이제 점차 다른 국가들로 재편성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인 마크 레빈슨의 저서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은 2세기 전 시작된 1차 세계화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세계화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영상에서 소개한 컨테이너 혁명과 아웃소싱 이외에도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관한 스토리나 식량마일, 중국의 세계화 과정 등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세계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